차가워 정심쇄 살살 버리셔야겠다 머리 다 뜬 테니까 정광아, 너 머리는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지? 오 예, 노단머리 송지수의 헤어 교실 저기 지수 선생님 제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잘하네 잘하네 잘 되는 거야? 근데 왜 안 펴지는 거 같아요? 제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잠시만요 이 노단머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노단머리래 좀 괜찮을 수 있는 거 같은데? 그래, 됐다 이제 그만하자